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월 18일자 중앙일보의 온라인신문의 일면 톱기사는 바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중앙일보가 주도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제목이 아주 큼직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33.4% 윤석열 후보 35.9% 2030이 또 움직였다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중앙일보가 김건희 편법 녹취 mbc 방송 이전에 실시한 1월 15일과 16일 사이에 전국의 1,006명을 상대로 다자대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다자대결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35.9%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33.4%입니다. 윤 후보와 이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이내인 2.5포인트를 바로 윤 후보가 앞서기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과 30일과 같은 조사 방법의 경우에는 윤 후보가 그때에 비해서 5.9%포인트가 상승했고 이재명 후보는 6%가 하락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정권 거체에 대한 야당 후보 당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2021년 또 12월 30일과 31일 양일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48.5%였습니다만 1월 15일과 16일 양일 사이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56.5%로 거의 89%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야당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여론조사에서 박빙 성부 아스란스란 성부가 나오게 되면 야당 패배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들이 상당한 설득력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요약하면 여론조사에서 최소한 15% 이상의 격차를 야당 후보가 만들어내지 못하면 당선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15% 여론조사의 차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숫자입니다. 그들의 근거는 사전투표를 전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끝나고 나서 4, 5일이 경과한 기간 사이에 소위 사전투표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이들의 우려는 결코 그냥 해보는 이야기 아닙니다. 4.15 총선 재검표장에서 확인된 유독 사전투표함에서 나왔던 빠빠단 신권 다발 같은 사전투표지나 특정당이 모두 다 사전투표에서 압승하는 그런 통계적 변칙을 보면 충분히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2018년 6월 13일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은 26.06%입니다. 절반만 이렇게 조작을 하더라도 13.03%에 해당하는 표를 만들어서 투입할 수 있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사전투표율은 26.69%입니다. 절반만 조작할 수 있다라도 13.34%에 속갑니다. 이 같은 사전투표율을 보고 일각에서는 15% 정도 차이를 못 내면 야당 후보가 쉽지 않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선에서 수개표와 사전투표 금지를 주장해 왔지만 결국 여당과 야당은 국민들의 이런 열화와 같은 여망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문제가 아주 많은 선거제도를 조금 더 수선하거나 교정하지 않은 채 바로 3구 대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의 심각성을 그동안 계속해서 사회발신하고 스스로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 온 사람들은 이번 3구 대선의 공정성을 아주 크게 의심하는 겁니다. 독자들 가운데 아주 소수는 사전선거의 문제점을 위해서 국민들이 야당 후보를 설령 지지하더라도 승리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CHA님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으로 사느냐 노예로 사느냐 2030이나 특정지형 사람들 누구든 이번 선거는 일평시장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다가 다 죽는 겁니다. 특히 부정선거 사범은 무조건 사형시킨다는 여야 합의를 끌어내야 됩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무려 찬성이 49명입니다. 반대가 2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소위 선거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DSHN님입니다. 선거에 이기고 개표에서 지면 만사가 그냥 끝입니다.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사전투표제를 적각 폐지하고 투표 시에 참관인이 철저하게 본인 확인 이후에 투표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반드시 전자개표가 아닌 수개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투표 완료 이후에 방송 3사, 여론조사 명목으로 당선자를 발표하면 근망적인 국민들은 하루면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실상입니다. 부정선거에 TF 타스크티 포스팀을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팀장의 원희룡 지사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그 팀장인 원희룡 지사는 대한민국 선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현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전투표율을 낮추는 그런 대대적인 노력에 국민들이 동참을 하셔야 내 표를 지킬 수 있는 지금 현재 유일한 방법은 바로 당일 투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사전투표율을 훨씬 낮출 수 있으면 그만큼 선거꾼들이 표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유령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 가짜 투표율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하지 말고 전 국민이 당일 투표에 참여해서 자기 표를 지키고 국민의 표를 통해 가지고 지도자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사전투표하지 않으면 됩니다. 당일 투표하면 되는 겁니다. 당일 투표는 그만큼 조작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전투표는 거의 조작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정말 계속해서 발표되는 여론조사, 박빙 성문이 이런 부분들에 숨겨진 그런 선거꾼들의 그런 엄흉한 계략과 또 음모를 국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나라를 살리고 후손들을 살리고 또 자신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대안은 바로 당일 투표장에서 표를 던지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더 많은 국민들이 공유해서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될 것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당일 투표하면 되는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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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